아 맛있겠다 시연이의 발자취 보너스 영상 오늘 안 나갈라 했는데 유연이가 저를 끌고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보너스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나갈 것입니다 저 진짜 요즘 초록색이 너무 좋은가봐요 초록색에다가 어제 산 초록색 슈프림 패딩 입고 나갈거에요 그것이 따뜻하더라구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왜이래 저는 이렇게 나간답니다 여기 좀 잠궈야겠다 바람이 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할거에요 러비 어 성격이 급한 엘리베이터로만 이왕 나간거 재미있게 즐길게요 나 오늘 초록색인거 아니네 내 배 보지마 아 지금 잘못했어 이거 쪼보네 70달러 아니 이거 7달러면 바로 사야지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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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미국 3대 미술관 중 하나래요 제일 오래됐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요 저는 다보고 나와서 굿즈 굿즈샵이라고 해야되나 여기 샵이 있길래 우산을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근데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사셨어요 우산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꾸 저는 힘들어서 빨리 호텔에 가고 싶거든요 네 아 우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술작품을 우산에 이렇게 넣어서 탁 우산을 펴면 예술작품이 이렇게 샹 팡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거 정말 보통일이 아니네요 여러분들 셀카봉 어디 갔냐고요? 저도 몰라요 어디 맡겼는데 제가 먼저 집에 와버렸다 보다 막 호텔 저는 호텔에 들어가서 지금 비비큐를 제가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좀 쉬다가 비비큐 먹을 것 같아요 폭신하게 안녕 햄버거 왔어요 이건 콜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웬디스 버그에서 시켰습니다 먹어볼 거예요 너무 배고팠어요 휴지 그리고 치킨 버겟 감자튀김 하나 버거 데이빗 싱글버거 시켰어요 이거는 감자튀김 얘는 허니 머스터드래요 마요네즈 아니고 머스터드 그리고 얘는 너겟 찍어먹는 것 같아요 어디로 듣는 겁니까?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너겟 한번 먹어볼게요 찍어가줘 너무 맛있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콜라는 빨대로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치아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콜라는 빨대로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치아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펩시네 이거 펩시에요 저 펩시 파고 있네요 이거 아시죠? 햄버거는 이렇게 눌러야 돼요 어머 엄청 납작해져 버렸네 오늘 원래 여러분들한테 어제 얘기하기를 오늘은 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안 간다고 단독방에 보냈어요 오늘 쉬고 싶다 너 가지 않고 싶다 어머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보냈는데 이제 유연이가 왜 안 가냐고 그렇게 된거죠 그래서 언니 방에서 혼자 뭐 할거에요 이러길래 저는 방에서 혼자 할게 많거든요 얘 어디 놓지? 전 방에서 혼자 할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할거 많아 쿠키런도 하지 넷플릭스도 보지 이렇게 united 이건 비겁을 하는 거에요 어어우이상 제가 갔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테지만 저는 반고흐 뮤지엄을 한번 갔다 왔었어요. 투어할 때 유럽에서 근데 그때는 제가 한 사람의 일대기를 내가 감히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이번 미술관은 너무 컸고 일단 그래서 전시된 거를 모조리 다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엄청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다. 그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긴 하더라고요. 원래 음식은 묻히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아우 너무 맛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게 사는 거지. 오우 허니 머스타드에 찍을 뻔 있네. 감자튀김은 무조건 케첩이다. 여러분들은 전시회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좋아한다면 왜 좋아해요? 전 그게 궁금해요. 저는 한국에서도 막 전시회 열리고 그러잖아요. 보러 잘 가지 않는 편이거든요. 왜냐? 모르겠어서. 전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아니면 딱히 진짜 별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란 표현의 자유가 참 무궁무진하고 나와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긴 하지만. 아 흘렸네? 하지만 뭐. 우와. 이런 감정은 없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 외국이라서 그런가? 저도 나중에 한국 가서 전시회를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서 진지하게 봐보도록 하려고요. 한번 보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취미생활? 문화생활?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좀 폭을 넓혀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품의 세계란 알 수 없고 대단한 그런 거. 왜냐면 예술은 본인의 뭔가 가치관이나 본인만이 느끼는 뭔가 본인만의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실런가? 아! 범인 찾았다. 자꾸 내 잠옷에 뭐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먹어야겠어. 지금 잠옷 엄청 배렸어요. 진짜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이따 물로 삭삭 해야겠어요. 좀 빨아야겠다. 너무 잘 시킨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자꾸 엄청 프롬을 프롬 하고 싶은데. 나 프롬 땡긴다. 그 시간대가 여기서는 대부분 한국 시간이 새벽이거나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야. 내가 연락했다가 단잠을 자고 있던 우리 웨기가 깰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요. 방에서 애기들과 수다 떨고 싶은데. 그냥 그러지를 못하니까. 아 감사리야. 하지만! 이따가 밤에 한 번 웨기들에게 연락해보도록 할 거예요. 잠옷만 안 배렸으면 참 완벽한 식사였는데. 그리고 이틀 쉬니까 좀 어색해요. 우리가 미국 와서 일주일을 엄청 열심히 이동 공연 이동 공연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틀을 내리 쉬어버리니까. 기분이 이상하며. 컨디션 관리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좀 느껴져요. 사실 그래서 오늘 안 나가려고 했던 이유도 있었는데. 근데 나갔다 들어와도 시간이. 몇 시? 몇 시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나갔다가 들어온 거 잘 한 거 같아요. 유연이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 리터 언니. 계속 방에만 있었으면. 뭔가 좀. 차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전 원래. 집에만 있어도 그런 기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어요. 밖에. 그냥 별일 없는데도 나가고 싶고. 나가보고 싶어요. 막 아까 공기를 쐬고 싶고. 바람 쐬고 싶고. 많이 바뀌었어요. 신기해. 역시 사람은. 바뀌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런 사이드 메뉴. 메인 메뉴를 다 먹고 나서 먹나요? 아니면 같이 먹나요? 저는. 무조건 같이 먹어요. 한꺼번에. 조금 더 풍만한 맛을 느낄 수 있달까? 그래서. 다 같이 집어먹는 편이에요. 이렇게 들고 오시니까 약간. 식탐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이거 치킨 시키기 너무 잘했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벤디스. 두 가지 메뉴를 먹어봤는데. 하나는 스파이시 치킨이었고. 하나는 데이브즈. 에요. 근데. 저는 이걸 더 추천. 데이브즈. 딱. 대표 메뉴 같은 느낌? 채소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근데 제가. 이게 지점 바이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먹었던. 스파이시 치킨 버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살짝 부실했거든요. 채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브즈를 시켰는데. 성공했답니다. 유톤이에요. 왜 이제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톤입니다. 밖에 막 비와가지고. 비 맞고. 엄청났어? 네. 더 거칠게 내리더라고요. 아까 가연이가 비쳤다 있는데. 네. 갑자기 비쳤다가. 갑자기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맛있었겠다. 아 근데. 그 뭐지. 언니 아침에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라이스. 그거에. 초콜릿 발려가지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다요? 응. 겁나 달아요. 그래서. 다섯 입 먹었어요. 못 먹었지. 다섯 입. 근데 오리지널도 그렇게 다는데. 초콜릿까지 묻혀있으면. 더 달았겠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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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 전 유현이랑 놀게요. 안녕. 유현이 갖고. 저는 잠옷을 빨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잠옷을 입었답니다. 이제. 이제. 아까. 햄버거 오기 전에 하고 있었던. 쿠키런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재밌거든요. 안녕. 이제 자려고요. 이틀 동안 잘 쉬었고. 내일 공연 화이팅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꿀잠 잘게요. 안녕. 이틀 동안 잘해보았기 바랩입니다.